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더 깊이 있는 증시 강의쇼 센 투자자문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센 투자자문 평일 밤 11시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알찬 정보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부자되는 비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미 증시는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로 미중 무역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마리오드라기 22 총재의 경기 부양책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증시 끌어올렸습니다. 또 FOMC 회의 진행 중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1% 안팎의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S&P500은 현재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에 우리 증시에도 오늘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오름세 보였는데요. 2,120선까지 올라오며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았고 이에 따라 낙폭이 컸던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상승포 크지 않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매도 나타냈습니다. 0.4% 가량 오르며 717포인트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증시의 확실한 성장 모멘텀에 의한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더 센 투자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들 받아보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에 저희가 상담해드릴 텐데 그 전에 문자로 예약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연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명석 박철순 자문위원회 강연회입니다. 2019년 하반기 증권 및 파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차례 센 투자자문 본사 강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12명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회 문의와 신청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알찬 투자정보 많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센 투자자문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자문위원입니다. 박철순 자문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오늘 자금은 좀 상승을 했어요. 오늘 자금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박철순 자문위원과 오늘장 진단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투자 자문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일임을 위한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악권 유지 중인데요. 한 달간 좀 랠리가 계속 됐었는데 그 랠리의 흐름이 끊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6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500과 나스닥 역시 0.1%, 0.2% 상승을 하면서 강보악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곧 연준의 결과 발표가 미국 시간 수요일 2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힌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또 7월에 인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연준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진핑 주석과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G20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상회담에 앞서서 양국의 협상팀이 먼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상은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미국의 농민과 노동자, 기업을 위해 공정한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중 무역에 대한 구조적 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주석 역시도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 중앙방송도 이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미 관계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은 평등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울 의장에 대해서 강등을 시킬 것이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대답에 대해서 그가 뭘 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울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이 중국이나 유럽의 중앙은행과는 달리 긴축 정책을 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백악관이 파울 의장이 연준 이사 신분은 유지는 하지만 의장직에서 해임하는 일종의 강등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뒤에 나와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은 금 소식입니다. 뉴욕의 금 가격이 2019년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0.6% 상승을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뉴욕의 거래소에서 8월물이 전장보다 7.8달러 상승을 해서 1,350.7달러의 잔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6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나 아니면 7월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금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 해결에 대한 기대로 뉴욕 증시와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금값의 상승폭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자문위원과 경기 분석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G20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졌는데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동안에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던 IT주, 반도체주, 중국 관련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이런 주가들이 그동안에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만큼 그만큼 또 다시 반등세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좀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은 조금 국내 증시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글로벌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발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 하나, 이슈 하나에 계속 증시가 흔들리고 있죠. 일단은 다행인 점은 미국 증시는 사실 국내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증시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준 확률이 높겠죠.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왔기 때문에 만약 FOMC 회의와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또 G20 정상회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적인 내용들이 좀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기대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사실 뭐 긍정적으로 작용이 높겠죠. 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약간 방송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미국이 사실 이 IT 버블 이후에 기준금리를 6%대에서 불과 1년 만에 1%대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주가 취의를 보면요. 24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전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실제로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버블 이후에 그 당시에 어떤 경제 상황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그건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증시가 반등한다기보다는 혹시라도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 그리고 경기 변동성이 좀 강한 방어주들 위주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업들 그 기업들 내에서 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의 기초 체력이 우리 증시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FOMC 회의와 G20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결과가 시장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충격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증시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1%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이 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의 외국인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서 대북 관련 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근래 잘 가던 파이브 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는 오늘 그런 장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건 역시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짱이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줬는데 오늘짱 분석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다행히도 증시가 좀 강하게 물론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일단 지금은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을 보면요. 사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나 코스닥 상위 종목들 대다수 빨간불을 켰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소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짱에 좀 크게 반등을 했다고 해서 지금 뒤늦게 종목을 변환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증시가 아직은 주요 이슈들을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월말에 또 있을 G20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5G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와중에도 또 5월 달에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주요 업종들 특히 성장성이 있는 성장조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최근에 수비 몰리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런 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5G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특히나 5G를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PT 자료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피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5G에서 나왔던 이런 물량들이 다시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있을 교육자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좀 몰릴만한 확률이 높은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산업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매매에 좀 활용을 하시면 변동성이 좀 심해지더라도 크게 리스크 없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시원하게 1%가량 올라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경계심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 오늘은 좀 낙포 과대주의 수급이 몰린 것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런 부분의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성장성 있는 산업에 배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 해봤습니다. 다음은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로 이어갑니다.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에서는요. 앞으로 성장성 있는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종목만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종목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매 시간 챙겨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 하면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 많은 도움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철순 자문위원과 함께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역시 5G는 최근에 차익 매물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산업들 오늘도 중복되는 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늘은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지난번에 한 달 전이었나요?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좀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회사입니다. 즉 중국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회사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생각보다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많이 낮아 있다는 거죠.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또는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바뀌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생겼던 원인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역시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중국 회사들이 어떤 공지라든지 아니면 자료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하거나 또는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요. 20개가 넘었던 종목들 중에 11개 이상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주식을 매수하기가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중국 주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할인되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중국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중국 관련된 기업이죠. 뭐 헝성그룹이라든지 또는 로스웰 같은 기업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도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저평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중국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헝성그룹을 비롯해서 지금 로스웰, 크리스탈 신소재, SNC 엔진 그룹 그리고 글로벌 SM, 골든 센츄리, GRT 이 모든 종목을 보시면요. 자 PBR이 이 라인에 있습니다. 자 상위부터 한번 볼게요. 0.13배, 0.12배 전 종목이 1배 미만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론 아주 기본적인 거기긴 하지만 사실 PBR이 1배보다 미만이라고 하면 사실 자본 가치 대비해서 즉 청산 가치 대비해서 우리가 저평가 되어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만 보면 안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지금 PBR 1배 미만이 채 되지 않는 기업들이 100%입니다. 거의.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 돈을 벌지 않는 기업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금만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급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급등을 바라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미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정보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주주와 좀 친화적인 정책을 좀 내세운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수익받지 않고 수급이 좀 받아주면서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토대가 좀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실제로 지금 중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뭐 대표라든지 또는 주식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주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기업이 실제로 한국에 있는 주주들을 초청을 해서 실제로 회사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자기네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IR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 중국 기업이 자기네 나라로까지 주주들을 초청을 해서 공장을 보여주고 회사를 보여줬던 케이스는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만큼 중국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봐도 좀 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국까지 직접 주주들이 가게 되면 가장 확실합니다. 왜? 눈으로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중국 기업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씩 주목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이나 관련된 종목들 지금까지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 좀 저가에서 움직이고 있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지만 여기서 실적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앞으로 관심은 가져야 하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다 올랐죠. 하지만 이제 추세를 더 봐야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건 어떤 종목이건 하루 반등 나왔다고 해서 뛰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세 지켜보시고요.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면 안정적으로 베팅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종목. 사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차이나 그레이트는 하지만 지금 지난 두 달 전이었죠.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바로 거래 정지로 왔습니다. 물론 역시나 회사가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을 좀 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상태고요. 이스타제와 홀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런 회사보다는 밑에 있는 그룹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일단은 헝션그룹이나 로스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좀 많이 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의 기업들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적만 적재가 아닌 기업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시장에서 발표가 될 텐데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중국 관련주들은 최근에 소외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집중받으면서 주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잠시 넣어놓으셨다가 추세가 확실하게 상수축제로 전환한 이후에 매수도 적은 비중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듭떠보지도 않았던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어서 다른 산업들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산업은요. 어제 바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산업입니다. LBS 관련된 종목인데요. LBS 어제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들 어떤 산업인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LBS는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요. 위치 개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동통신이나 또는 GPS와 같은 이런 위치 관련된 기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BS 산업에서요. 그래서 교통 정보라든지 날씨 정보라든지 경보 통지라든지 또는 생활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생활 밀착형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디지털화 대표 6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한번 종목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LBS 관련된 종목들 어제 바로 소개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노건 CNI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요. 나머지 뭐 한양 디지턱이나 틴크웨이 그리고 IOK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5G나 또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나 제가 어제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LBS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 나오면서 저평가된 종목들 주가가 좀 낮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잠시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차익매물이 좀 흘러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고점에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요. 여전히 아직도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산업의 성장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LBS 산업들 앞으로도 역시 다 기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LBS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떤 위치 기반을 해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연결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LBS 기술을 쓰지 않군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진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찾기를 통해서 어떤 네비게이션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위치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LBS 관련된 산업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전혀 이 기술 자체가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네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출퇴가 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길을 잘 외우겠지만요. 사실 지방에 갈 때는 과거처럼 지도를 보고 다니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GPS라든지 또는 LBS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BS 산업은 앞으로 지금도 성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지만 지어소프트나 IOK 그리고 틴크웨어나 또는 노건 CNI 그리고 한양 디지털과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중에 가장 많이 좀 올라서 주가가 좀 부담되는 종목들은요. 언제나 조금 수익시장을 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데 산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내에서도 특정 종목으로 좀 수급이 몰렸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차익 매물에 대한 차익 매물 흘러나오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좀 빠르게 수익시장을 좀 하시고요. 거기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산업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LBS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 그나마 조금 상승폭이 좀 적었고 그리고 적자가 아닌 기업들 특히나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매출과 순이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또는 자기자본이익률과 같이 질적인 실적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신다면 순환매가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순환매에서 추가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산업들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좋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신 분들 다른 산업 찾지 마시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산업 위주로 조금 돌아가면서 좀 베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다른 종목하는데 종목 분석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몇천 개가 되는 종목 중에 매주할 만한 종목들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종목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 나온 그런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들 드렸던 종목들은 다들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셨다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BS 산업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어서 지금 일단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LBS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산업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다음 산업은 바로 배터리 관련된 산업입니다. 오늘은 좀 차트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PT를 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삼성 SDI죠. 삼성 SDI 우리나라 최고의 그리고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영역하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자, 지난달 말부터 해서 굉장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주가 추이는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고점 돌파 이후에는 조금 더 유지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 조금 더 주가 밀린다고 한다면요. 조금 잠시 현금화 시키셨다가 정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재밀지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후성이나 일진 머티리럴즈 다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것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신흥 RCC도 오늘 4% 가까운 흐름 보였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제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순서대로 방송에서 언급드린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트코케미칼, NS 4종목을 소개해드렸죠. 최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그만큼 순환매가 나왔을 때 관심이 몰릴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적은 굉장히 무난한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 네 종목 모두 다 크게 오르진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소폭이지만 강부하권에서 흐름 1% 가까운 상승폭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은 산업들이 배터리 산업인데요. 추가적으로 배터리 산업,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배터리 산업을 우리가 볼 때요. 자동차 산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 자동차 산업에는요. 사실 전기차가 가장 핫합니다. 이슈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은요. 전기차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시장을 빨리빨리 선점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또는 완성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특히나 지금 한국과 지금 유럽 기업들이 코어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SK이노베이션이나 LG학 같은 경우 독일이라든지 유럽 기업들과 지금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 지금 공장도 짓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자존심 센 대형 기업들, 특히나 글로벌 경쟁 기업일 수도 있는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지금 한국 기업들 전략,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 가장 탑플레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배터리 사업부, 특히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에서는요. 사실 아시아가 가장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세계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요. 그렇다면 이거 좀 악재지 않냐. 왜? 경쟁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악재보다는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 기술력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과 중국과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유럽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산업은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산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뛰어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기술력까지 올라오기까지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요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가만히지 않겠죠. 지금 국내 기업들도요. 더욱더 지금 시장 전면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격차가 금방 메꿔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꾸려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금 실제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적인 부분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장 많은 종목을 들였던 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종목들 삼성 SDI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NS까지 여러분들 관시 종목에 역시나 좀 넣어 놓으셨다가 앞으로 계속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수익을 많이 벌고 있는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월 달도 하락장이었고 6월 달도 좀 변동성이 좀 컸지만 성장주들만 잘 갔습니다. 5G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소개해드린 LB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산업들 성장류들 앞으로 기대감 충분히 가셔도 됩니다. 성장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좀 많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는지 앞으로 꾸준하게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라고 일부러 전 종목들을 계속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된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LBS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남았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가장 핫됐던 종목 가장 성장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차익림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웠던 종목들이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파워로직스가 사실 오늘 5%대 조금 하락폭을 좀 넓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히려 파워로직스는 오늘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 이런 시장에 알려진 정보만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매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펀더멘탈이 약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실제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단기 반등을 꼭 확인하시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부터 해서 파트론이나 또 캠시스 그리고 MCNX나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최근에 좋았죠. 주가 성장률이 다 고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또 앱트로라든지 또는 해성옵티스는 사실 더 잘 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급등을 했었죠. 어제 16.94% 정도 급등을 좀 해줬었는데요. 오늘도 1.6% 정도, 6%대 급등을 좀 해주,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좀 이어나가면서 또 한 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변동성이 커지고 차익 매물이 나와도 충분히 더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 수급이 빠지고 소외를 받는다면 사실 소개해드린 종목 내에서도 소외받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갈아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여러분께 드린 거고요. 오늘 그리고 대표적인 또 대형주주 중에 하나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 상당히 오늘 잘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지난달 말까지는 사실 큰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달 말부터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울기를 더 높였습니다. 오늘 4.98%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종목들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 잠시 수급이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LG 이노텍도 사실 가장 이런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대형주긴 하지만 시장에서 좀 소외를 좀 받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카메라 산업이 워낙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LG 이노텍 좀 좌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오늘 좋은 흐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자 다음 종목 아이엠도 한번 볼게요. 아이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죠. 보악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역시나 이번 달 들어서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1250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1400원대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역시나 아직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말씀드렸죠. 가장 하단에 있는 종목일수록 최근에 설명드린 종목들입니다. 자 세코닉스와 자화전자는 사실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자 세코닉스와 자화전자 좀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세코닉스는 지금 전열대비해서 1.38% 정도 상승하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화전자도 한번 볼게요. 자화전자는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세코닉스는 최근에 반드그림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높여왔지만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달에 조금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코닉스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의 지금 최근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사실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6억 원대 적자를 좀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단기 시순이익도 47억 원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자에서 흑자전환한 기업들은요.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돈을 못 벌던 회사가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단 1분기만 보면 안 되겠죠. 자 지금 가이던스를 보면요. 사실 영업이익이 지금 55억 원대로 흑자가 계속 유지되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무려 5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요. 주가는 다시 제 가치를 찾아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론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난 분기보다는 이번 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에 속해 있는 전 종목들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고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대부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실적에 받쳐지는 종목들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요.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요. 언제 시장이 오르고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목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종목들 참고하셔서요. 계속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변동성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 특히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적주도를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LBS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LBS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업종 내에서 수납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전기차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체들의 기술력,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ECB의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 ECB의 19개 지역의 성장에 대한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기 총재도 어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죠. 만약에 경제가 악화된다면 ECB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재가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포워드가 있던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장기 저금리 대출, 또 세 번째는 밸런치 시트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ECB도 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고 이번에 나올 미국의 연준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FOMC의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올 텐데요. 지금까지 전희진의 외신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3시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문위원님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짧잖아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이번 주 강연회에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 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주말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저희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연회가 저희 회사 본사 강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선착순 12명을 저희가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보통 많은 분들과 강연을 하다 보면 사실 질문을 다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좀 소수 인원으로 해서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고민들을 좀 들어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좀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강연회는요. 2주 한 번씩이라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강연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강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 투자자문 박철순의 실전 트레이딩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